찬호님이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찬호님의 7월 브랜드 평판 지수는 356만 8천 4백 70이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 2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2023년 5월 6월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 추이입니다.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6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7월 12일까지는 트로트 가수가 doctors bye u가 250ml에서 1위까지는 트로트 에 polluses 타오기